제 유튜브에 오신 모두분들 환영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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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 화장실에 뱀이 나타났습니다. 저는 그 뱀과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. 뱀이 울면서 저에게 달려듭니다. 뱀이 울고 있어요. 뱀이 제 목을 울면서 제 목을 목 졸고 있어요. 뱀이 저를 공격하고 있어요. 뱀이 저를 목 졸리고 공격하면서 침을 쏘고 있습니다. 오죄수막혀 여러분 절대 뱀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. 뱀을 절대 만나서는 안 돼요. 죽을 수가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